무슨 말이 필요해 너희나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up 유격하게 압둑 baby Yeah, yeah 포스터 붙이고 있었구나 도와줄까? 포스터 붙이고 있었구나 포스터 붙이고 있었구나 도와줄까? 아니야 시간도 많는데 내가 도와줄게 넌 참 열심히구나 과한 애들은 안 하고 말던데 한의 뜻 붙여야지 어디로 갈까? 가자 조심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먼저 가봐 아니야 나중에 밥이나 한 번 먹자 번호 좀 줄래? 연락할게 yeah 네 네 네 네 네 네